잭슨은 저거 잭슨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웃기는 것 같다. 잠깐만요. 외국인들한테 말하면 돼. 아니야 아니야. 형 내가 알아듣으면 알아듣고. 내가 너한테 그러겠어. 진짜로? 무슨 소리야 아니야. 잭슨이랑은 연락도 하고. 제가. 형. 솔직히. 제가 한 분씩 해명해 드릴게요. 그래 그래. 저 나부터 나부터. 저 너부터.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. 알아듭니다. 다르다고. 일부러 아까 그 30세끼 오는 거. 30세끼. 그런 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지. 형 중국어 한번 해보세요. 내가? 한국어 전혀 외국어예요. 이게 되게.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된다 이거지. 귀엽다. 아 귀엽다? 사실 이게 한국말을 정말 못하면. 이게 재밌게 살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의 센스로. 말할 때도 장점, 단점.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. 너무 귀여워서. 그게 왜 귀여워요? 장점, 단점. 너 되게 귀여워. 왜 귀여워. 아니. 깜짝이야. 왜 귀여워.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. 그때 우리 방송에서 만나서. 원래 알던 동생처럼 너무 귀엽다. 근데 사실은. 어쩔 때는. 정말 못 알아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. 아. 그럴 수 있어. 저는 근데 외국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사실. 모르면 왜 그렇게 얘기해요. 아 모르는데 형. 그죠? 내가 봤을 때 재수는 그냥 사춘기인가 봐. 알고 싶었어. 그래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이럴 수 있어. 왜냐면 너가 한국말 잘하잖아. 네.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 하다가 갑자기 너가. 뭐예요 그거? 뭐예요 그거? 이게 뭐지 약간 이런건 있는거지. 아하. 근데 너도 솔직히 생각해봅시다. 가끔 분리할 때 뭐예요 그거 한 적 있잖아. 하지만 이걸로 웃기려고 그런 생각을. 아니. 결과를 웃겼잖아. 왜냐면 재미없어요. 아니야. 내가 웃기도 한데 니가 왜그래? 내가 니가 웃기해. 웃기다니까 그게. 나도 니가 귀엽다는데 형. 네. 자 우리 이제 뭐 재수는 이제 오히려 풀렸거든요. 장우영. 장우영이. 이 분이 예능에서. 이 분이 예능에서 활약을 해주셨나요. 뭐 이렇게. 아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말씀드리는게. 저 이건 좀 인정하는게. 그게 아니라. 제가 이거는. 본인이 병 걸렸다고 했잖아. 본인이 병 걸렸다고 했잖아. 그게 아니라 이제. 저는 어떤 의미였냐면. 이제 우영 선배님은. 아우 동갑인데. 사실 활동도 자주 했어요. 활동도 자주 많이 겹쳐서. 활동이 겹치다보면 이제 예능에서 좀 만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. 사실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. 맞아 맞아. 처음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. 게스트를 다 듣고 나서. 네. 한 가지씩 기억이 남는 거예요. 그 그 귀여움. 귀여움. 그리고 또. 그 넘볼 수 없는 그 깝. 그게 있으니까. 근데 우영 씨에 대해 생각을 막 하다가. 순간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. 맞아. 약간 제가 애매하게 활동하고 빠졌어요.